1099골드 디펙트와 만골드의 대결 과연 이래도 디펙트는 뒤질 것인가 만골드 시작으로 아 내 돈 후회 디펙트로 시작한 것을 후회하게 후회하게 될거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디초생활 수급자 배달원 나오면 따스기 가능 공 공이 아니라 사람이잖아 룬총전기 벤총 쏜 모르시개 액상격 탈바꿈 컴파일병 중 강화된 몸체 룬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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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계 아니 아 안돼 뭐야 뭐가 많이 때리는데? 아 참맛 아이고 돈소리났는데? 돈소리났는데? 그러시든가 이씨 내 돈 너 아직도 있어? 아 너 아직도 있어? 뭐라도 엿들은 건 아니겠지? 후흡 배배자 배배자디 아무리 돈 남아도 병불꽃이나는 자제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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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 병불 세지병불 상점아저씨에 돈 많이 걸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팽이 들이 날아가 소리도 해구대 빙하 상점주에 오늘... 척벌레 구워 먹는다 펜초 깎았으면 킬강 낫게 돼 핵분열 탐색 하위몽 하위몽 하우위몽 음 똥분열 그 겸쓰 탐색 넣고 그냥 해식에 가기나 해규관 망치 외형질 외형질 해식에 가기네 페널티 없네 이비 부자임 호운돈 외형질이니까 이길 수 있어 아 이게 아닌데 외형질이면 원래 이겨야 되는데 까나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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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선기 노래하는 그룹 수또 통스텐 얼룬 얼룬 저거 사놓고 안쓰는거 아냐 탐욕의 손 외형질 탐손 이게 시너지다 이거랑 이거랑 이거 빼고 다주세요 깨시 데미지로도 핸드드릴발동하는 잭위 명중 일제사격 일제사격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야 7천골드면 목숨걸고 싸워야지 어 요거 4 2 요거 강화된.. 강화된거 주면 먹을텐데 왜 여기 써지.. 근데 얘네들은 돈 벌면 어디다 쓰지? 세계관에서 세계관에서 카드사나? 유희왕 뭐 그런거랑 비슷한가? 심장한테.. 눈빨.. 듀얼로 승부하는거 아냐? 제발요 어 미라손 콜로세움에서 탕진 콜사 좀.. 2 2 2 3 2 2 2 2 2 2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노예상인처럼 아 그러네 정직하게 일했네 정직하게 강도질했네 디펙트가 무브인줄 알았나 봐 정직하게 일어나서 에잉 잡았네 쓰지 핵분열 핵분열 강화해서 쓸까 아 핵분열 왜케 구려 아 진짜 핵바타주시바 얼핵 투입기 아 스릴라벨 얼핵 수수수 반복 알고리즘 아무런 전망 산만 알고리즘 언제 키우냐 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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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강화 좀 해야겠다 아니 핵분열 너브 쓰레기인데 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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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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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는 까먹어야... 팽이... 서택... 알츠 몇... 알고리즘... 저래 몇 가지... 키워봤냐는 듯... 아니, 역상 재활용하고 팽이 돌리려 했는데 골칫거리 나왔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팽이... 오, 팽이... 오, 팽이... 왓챘쓰면 죄다 원턴킬을 내면서 죽었데요? 아야 으아아아 유성타격 똥분열 강호 좀 하자 아이 미친 패기좀 보자 팽이 타이밍 받아 으으으으 아 이렇게 뭘 많이 쳐다오는데 왜 이렇게 약하지 유성타격 일단 아이 미친 골칫거리 진짜 진정한 골칫거리다 와 편향 서재 참된 서슴 참된 서슴 참된 서슴 참된 서슴 참된 서슴 이제 컴파일 돌아간다 똘똘 컴파일 있고 있어서 Ivank 모두가 모세라지 역시 드로우 출고봉은 파열 편이지 드롭게 약하네 진짜 우아차랑 비교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우아차랑 비교를 안할래 어떤 캐릭터는 약해야한다 그래야 균형이 맞는다 우아차랑 비교를 안할래 아니 이거 이거 아이씨 아 왜 대체 이리 왓츠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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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트 없었다면 왓츠가 자기가 사귄 줄도 몰랐겠지 방열판이 났으면 넣었을텐데 아 나 한 칸 잘못 계산했다 자기가 사귄 줄도 몰랐다 백분열 다 벗는 쓰레기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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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핑접색 강화할 거 있나? 꼬리 회중시계 어둠뿔 눈알키기 뿔 자방뿔 전기역하 방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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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를 할 수가 없다 아니 눈알키기 말고 실명 살 걸 그랬나? 실명도 살까? 실명 위풍이요 위풍이요 딜이 없을 거 같긴 하네 뭘로 딜하지 뭘로 딜하지 이거? 왜 왜 왜 아 진짜 아 밀집 초기화된 거 봐 아닌가? 아니구나 그냥 밀업진이었구나 병폭풍 병폭풍 방열풍 다시 시작에 적어 있는데 해식에 있는데 해식에 있는데 뭐여 토핑 방열판 이 나의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디펙트는 뭘 해도 아닌 것 같지? 그것이 디펙트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세상에. 하늘은 블루님 만골드 그리고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다익선. 요즘 몬스터 트레인 하면서 움브라 하면 이런 느낌인데. 다른 캐릭으로도 하자구요? 비교체험 왓처 극과 극.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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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